네, 창업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여기가 문제가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았더니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푸틴이 전쟁할 생각 없다고 했고 훈련 중이던 러시아군이 원대복귀죠. 자대복귀하는 모습들이 속속 잡혔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백악관에서는 저거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침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혀 뜻밖의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속내가 뭐고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가 뭐냐 이렇게 약간의 의아심을 갖게 했는데 결국 미국 백악관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칠러 분리주의자 반군 간의 대치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하얗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말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날 반군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러시아 쪽이에요. 친러죠. 친러죠. 러시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7km 떨어진 루간스크주의 피오네르스코의 마을에서 정부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이 민간인은 러시아계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고 정부군이라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푸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우리 철군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저거 하는 거는 용서 못한데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영내의 진입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이 된다 이거죠. 그런 부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철군이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어디서? 벨라루스에서 벨라루스라는 게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벨라루스하고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연합훈련이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연합훈련의 이름이 연합의 결이 2022년인데 이거 무기한 연기한다. 종료를. 그러면 이제 벨라루스라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딱 접경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한 3만여 명의 러시아 정예군이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훈련한다는 거는 뭐 여차하면 넘어온다는 얘기니까. 이런 이제 뉴스가 이제 송전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의 전운이 굉장히 더 강화됐다라는 건데 미국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이제 또 바이든이 바이든이 19일 현재 시각으로 19일 날 NSC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다. 20일에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런 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런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주변의 정세가 굉장히 일촉즉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직접 계속 이런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고 또 러시아가 침공할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의 핵심 참모인 블링컨이죠. 블링컨 국무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으며 바이든은 언제든 푸틴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를 침공 안 하면 본인이 이제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쭉 맥락을 읽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바이든이 해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그래야 국내 지지율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바이든이 전면에 나서서 아직 전쟁 안 끝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핵심 참모인 블링컨은 바이든 언제든 푸틴 만날 위앙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별무소득이었단 말이죠.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지지율의 저하. 그리고 어쨌든 오미크론 등 이런 방역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도 있고 인기가 굉장히 없거든요. 지금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자로서. 왜냐하면 본인이 외교안보 분야의 의정활동을 거의 자기 커리어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결사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가을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요. 중간선거에서 지는 순간 바이든 대통령은 연임은 고사하고 바로 레임더우로 갈 가능성도 벌써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 전부 다 조기에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을 원할까? 이런 생각도 일부 있는 거죠. 푸틴의 입장에서도 그냥 이게 미국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철군이 되고 이런 것들도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노리는 건 아마 본인들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천연가스 가격이 비교적 높은 가격에서 유지되고 이 천연가스의 어떤 유럽으로의 파이프라인을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는 어떤 미국의 양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긴장관계가 전쟁은 나지 않으나 항상 상존에 있는 게 푸틴한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그거를 유럽의 정상들이 여러 차례 푸틴을 만나고 그랬지만 해결 못한 걸 본인이 푸틴을 만나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싶은 게 정치인들의 속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게 전쟁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끝날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놈의 갈등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또 우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LG와 삼성 TV가 인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전 세계 TV 시장에서 거의 절반, 금액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를 우리 두 회사가 있군요. 옴디아라는 시장조사 업체가 통계를 냈는데요. 자료가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금액 기준입니다. TV 시장에서 29.5% 마켓셔를 보였고 LG전자가 18.5%예요. 물론 그 밑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수량 기준, 대수 기준으로는 19.8%고 12.8%입니다. 저 얘기는 뭐냐. 한 대당 가격이 압도적으로 양사의 제품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19.8대 29.5보다는 12.8대 18.5가 더 LG 테레비의 어떤 가격의 어떤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띈다 이런 거죠. 당연히 이제 LG는 올레드죠. 올레드 TV의 출애량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온 건데 LG전자의 TV 출애량이 404만 8천대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204만 8천대에서 갑절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레드 TV라는 거죠. 그런데 이 LG 올레드 TV의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이게 1,861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22만 원인데 이게 LCD의 평균 ASP가 얼마냐면 507달러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배 반 정도 비싼 TV가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LG전자의 금액 기준 점유율은 전년보다도 2%포인트 더 증가를 한 거죠. 마켓 셰어 기준으로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올레드가 오리지널 올레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QLED TV를 앞세워서 수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데 금액 기준으로 29.5%는 전년보다 조금 하락한 겁니다. 이건 이제 LG가 잡아먹은 거죠. 그리고 최근 삼성의 점유율은 2017년에 26.5%, 2018년에 2019, 2019에 30.9%, 2020년에 31.9%였으니까 어쨌든 작년에 29.5%니까 소폭 하락한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 금액 기준으로 이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게 이거 뭐 맨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중국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10년 전 이상 된 중국에 출장 가신 분들은 비교적 좋은 호텔에 가면 삼성 LG 브랜드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이게 중국 시장에서 삼성 LG TV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차, 계좌차도 중국에서 얼마나 고전입니까? 그리고 우리 유통업체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다 철수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배터리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중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국에서 팔립니까?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다 빼놓고서 글로벌 마켓 셰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산업이든 간에 중국과 계속 경쟁할 텐데 결국은 우리 TV 브랜드처럼 OLE나 QLE나 이렇게 해서 아까 ASP가 3배 반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혁신을 계속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마켓 셰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팁이라는 게 완제품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중간제 산업에서 중국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중간제 산업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급자보다는 수요자가 우선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홀세일로 사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리테일 고객들이 저변을 만들고 이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가지게 되면 사실 공급자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에도 텔레비전 같은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국과의 경쟁이 앞으로도 부담스러울 텐데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사실은 뿌듯한 생각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우리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고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새로운 고부가 같이 쪽으로 가면서 다시 또 물론 LCD 쪽은 중국이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만 고가 TV 쪽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3배 반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확진이 됐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영국은 확진자도 격리 안 시킨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거예요. 확진돼도 그냥? 확진돼도 그냥 생활해라. 그냥 감기처럼 간다.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올해 95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건강이 조금 안 좋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영국 왕실에서 발표한 걸 보면 여왕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 감염됐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여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약한 감기 증상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한 주 동안은 윈저성에서 가벼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여왕이 당연히 백신 3차까지 접종을 했는데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국 왕실 대부분 다 걸렸어요. 찰스 왕세자는 두 번 걸렸거든요. 두 번 걸렸어요. 2020년 3월에 첫 확진된 이후에 지난 10일에 한 번 더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들이 엄마한테 옮기지 않았을까. 여왕이 지금 윈저성에서 윈저성이 얼마나 넓어요. 여왕 지금 거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고 그러겠죠. 95세니까. 고위험군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찰스 왕세자의 부인이죠. 카밀라 코놀 공작 부인도 확진받았고 다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영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약 95세 여왕이 여왕폐화가 걸려서 가볍게 걸리고 업무를 하신다는데 이거 뭐 우리 20세, 30세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딱 같이 나온 뉴스가 뭐냐면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 다른 질병과 똑같이 취급한다.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확진돼도 사회적으로 격리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통계를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영국 기준으로는 코로나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병이 전혀... 그래서 이제 영국 총리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냥 코로나19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되고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어떤 종식은 아니지만 코로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이제 전염병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하는 원어브 질병으로 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유럽의 정서예요. 제가 볼 때. 유럽의 정서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도 20만, 30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코로나에 대한 정책적인 태도 같은 것들은 아마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뉴스가 들어오고 미국도 지금 현재 또 마스크를 실내에서 제거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도 대폭적인 수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특히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해에 대해서 나라말 들어서 손해본 거에 대해서 보상할 게 아니면 뭔가 좀 살 길은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쉽지 않은 코로나 상황 유럽의 분위기는 이제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미국도 아마 곧 더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아시아 쪽이 조금 더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경창 부장님 또 모실 시간 됐으니까 뉴스3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나아낼 수 있지요. 안녕하십시오. 날씨